에리援 에리 여러분들 백현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인데요 사실 지금 앉아있는 것조차 굉장히 어색해요 어떻게 앉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좀 편하게 이렇게라도 앉아볼까 봐요 네 아무튼 제가 2년 만에 드디어 우리 엑소의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모두 잘 지내셨나요? 아 잘 지냈다고 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을 빨리 하루 빨리 만나서 이렇게 뭔가 잘 다녀왔다고 뭔가 생존 신고를 좀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좀 담아가지고 2월 5일 어제 소집회자가 되자마자 이렇게 오늘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터렉이 케익이 이렇게 왔는데요 또 제작진분들께서 또 이제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올 한해 1월부터 사실 저한테는 안 좋았어요 일단은 그거를 말하기 앞서서 일단 초부터 불고 소원부터 불고 너무 예쁜 케익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일단은 1월에 제가 사고가 두 번 났어요 그리고 장염, 감기, 코로나 이렇게 연속으로 3주가 걸리면서 1월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백현이가 얼마나 잘 되려고 또 엑소가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 액땜을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딱 이렇게 뵙게 되니까 어 진짜 액땜이 맞구나 와 내가 진짜 이 우리 엑소 여러분들을 보려고 그만큼의 뭔가 고난과 역경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라이브 방송을 했던 게 벌써 2년 전 제 생일 파티예요 그리고 또 소집 해제 후 처음 가진 자리여서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요 또 많이 설레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지금 보지만 이제 곧 있으면은 뭔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또 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굉장히 설렙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저를 또 변함없이 마음으로 기다려준 우리 에리들을 위해서 떨어져 있던 인연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일일 완성 특강을 또 준비했으니까요 다들 진도 놓치지 말고요 잘 따라와 주시고 수업 중에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즐겨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에리 학생들이 얼마나 왔을지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어우 너무 빨라요 수민씨 폭아미 아메 아메 자 릴리 혜진이옵 넌 운전만 해 뿌엥님 네 너무 많아요 지금 거의 13만 분이 오셔가지고 저의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계신데 정말 많이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전 사실 여러분들이 저 또 안 기다리고 또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을 줄 알았는데 어 똑바로 신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또 댓글을 몇 개 읽어볼게요 백현아 너무 보고 싶었어 나이 나만 먹었지 2년 전 그대로네 2년 동안 얼어있던 심장이 다시 뛴다 고무신 언급 금지야 거꾸로 신을 리 없지 라고 해주셨는데 아 또 이제 사람 마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다시 돌아오면은 여러분들을 꼬시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사실 꼬실 필요가 있겠죠 네 아무튼 열심히 해볼게요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직 이제 제 집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제 집 같았거든요 이 라이브 자체가 근데 약간 제 집 같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낯선대요 지금 이렇게 조명이 세게 비추는 것도 햇빛보다 강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낯설어요 네 아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큉튜브를 준비를 많이 했었잖아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봐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공백기가 안 느껴졌다 라고 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되게 개인적으로 뿌듯했어요 네 그러면은 1교시 한번 진행해볼까요 자 1교시는 역사입니다 역사 시간이에요 빠밤 탐험 다시 역사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사 시간에는요 저의 과거들을 복습해보면서 이땐 이랬다 설명도 해드리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추억여행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있죠 바로 전에 언급했던 큉튜브입니다 제가 잠시 자리 비우는 동안 우리 엑소엘들 심심해서 한눈 팔지 않도록 저와 함께 즐겁게 기다려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매달 1개씩 20개의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지난 큉튜브 영상들을 빠르게 훑어보면서 같이 얘기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런 네 또 리모콘이 있어요 제가 한번 화면을 넘겨볼게요 자 큉튜브 복습 자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백현이를 기다리는 3가지 방법 제가 마치 SM의 뭔가 CU 대표 경영자로 된 것처럼 그렇게 한번 찍어봤었는데요 이때 되게 낯설었어요 제 자신에게 저는 역시 그냥 아티스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 뱃속에 있는 것들 슬라임 ASMR 이때 이 슬라임을 제대로 만져본 게 거의 몇 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느낌이 좋더라고요 좀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왜 하는지 몰랐는데 솔직히 제가 왜 하는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좀 마음의 평화를 좀 가져다 주고 좀 이제 차분하게 만들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큉튜브를 하면서 되게 많은 활동하면서 해볼 수 없었던 활동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또 다음은 2020 와 벌써 2020 유행 음식 먹방 너무 옛날이에요 3년 전에 유행했던 음식 먹방을 제가 이때 했었네요 이때 잠깐 보면은 이게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볼에 아주 그냥 포동포동하게 이제 군 입대 전이라고 아주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랐던 게 보이죠 그리고 또 에리아 생일 축하해 하면서 제가 케이크를 만들고 또 오늘은 다짐하는 날 몽룡이 간식 만들기 제 몽룡이 간식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몽룡이 이제 간식을 만들어 보고 먹여 봤던 시간이었어요 다음은요 내가 너를 지킬게 터레기 바이 백현 이거 터레기를 만드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죠 진짜 근데 벌써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판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안녕 소중한 사람 책 읽어주는 큐 해가지고 책도 많이 읽었고 가장 마음에 드는 키 도자기 공예 해서 도자기 공예도 해봤어요 이것도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왜 초등학교 때 뭔가 수학여행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도자기 체험 해보잖아요 이때 해보고 성인돼서 처음 해보는데 이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변치 않는 사람 발렌타인데이 꽃꽂이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약간 제 감성에 사실 안 맞지 않았나 그냥 아무렇게나 막 꽂았는데 저는 자꾸 뭔가 모양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꽃이 안 이뻐 보이게 그리고 또 다음은 백현이의 브이로그 몽룡이한테 산책을 당하는 브이로그였죠 몽룡이가 나가면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몽룡이는 사실 자기가 목줄을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자기가 코스를 다 돌고 와서 현관문 앞에 앉아요 문 열어달라고 그런 정말 영리한 친구입니다 다음은요 다음은요 이겨내기 오일 파스텔 그림 그리기 이거 솔직히 내가 살면서 좀 뿌듯했던 순간 그림 좀 잘 그리는 순간 나에게 이런 그 뭔가 미적 감각이 있는지 처음 발견한 순간이에요 네 그리고 백현이의 브이로그 사랑빛 친구와 함께 그 한강을 걸었을 때의 그때 브이로그죠 자 다음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책 읽어주는 큐 이거 책 읽어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질문 중에도 백현이 목소리가 진짜 책 읽기에 잘 어울리는데 혹시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어떤 책을 읽어주고 싶나요? 했는데 저는 좀 최대한 짧은 책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도 왜냐면은 그 내리 읽으면은 그 읽는 그 주제가 자꾸 바뀌다 보면 여러분들도 잠을 자려다가도 자꾸만 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짧은 그냥 뭐 시집같이 여기 짤막한 것들로 그냥 준비해가지고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에리들만이 나를 행복하게 큐 라디오 했는데 이 라디오는 사실 제가 옛날부터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해보고 싶었던 건데 컨텐츠로 좀 풀어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했었죠 그쵸? 그리고 다음은 맛있어요 노랑이 먹방 ASMR 이때 불닭 치즈 볶음면? 맞아요? 그 아무튼 그거요 저랑 관계가 많이 없는 그 매운 거 치즈 불닭 볶음면 죄송합니다 그때 먹어봤는데 이거는 조금 먹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빨간색은 잘 못 먹겠는데 이거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노랑이 먹...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또 질문이 또 있었어요 노랑이 먹방을 찍은 백현 만약 또 찍는 다음에 도전해보고 싶은 다른 색이 있나요? 빨간색! 제가 한번 얼만큼 매운 단계를 먹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제가 살면서 매운 거를 막 그렇게 많이 안 먹어봤는데 아무튼 그래보고 싶어요 다음은 백현이 플레이리스트 공개 추석 귀성길 플레이리스트 네 이때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를 했었는데 사실 그 플레이리스트가 뭔가 제가 라방을 하거나 그럴 때 좀 많이 들려드렸던 노래들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처음이 아닌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이미 들었던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만큼 좋아하는 노래였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더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또 이 타이밍에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백현이가 제일 재밌었던 건 뭐야? 했는데 저는 이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도자기예요 도자기 뭔가 살면서 손에 무언가 많이 묻힐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도자기를 하면서 내 촉감을 뭔가 자극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백현아 물 마시면서 편하게 했는데 제가 아직 그... 나은 지 얼마 안 돼서 장기침을 좀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촬영 후에 실제 취미가 된 일 뭐 원예의 꽃꽂이 등이 있나요? 없어요 제 취미는 계속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에리들이랑 다양한 방향으로 소통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브이로그 또 보고 싶어요 아마 이제 전역했으니까 여러 가지 또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그리고 또 큉투브에서 한 거 따라하니까 2년 훌쩍 가더라 2년 내내 큉이랑 취미생활 공유했지라고 하셨는데 진짜 저도 봤었어요 그... 막 저 따라서 그림도 같이 그리시고 오일 파스텔도 체험해보시고 뭔가 꽃꽂이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저와 함께 제가 했던 것들을 같이 즐겨주시니까 그것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그 때가 한참 코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뭔가 마땅히 취미생활을 할 게 없었는데 뭔가 그런 취미생활을 하면서 좀 뭔가 욕망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백현 게임방송에도 재밌겠다고 했는데 어... 게임방송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그 때 사실 나는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어 할 줄 알았어요 하하하 근데 그 게임 방송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참 이게 에리들 마음이 알다가도 모르겠더라니까요 아무튼 좀 이제 쭉 한번 올려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책 읽어주는 큐 이것도 책 읽었고요 요거 많이 읽어보셨나요? 요거 되게 좋은 거 많이 담겨있었는데 그래요 네 불타는 예술혼 큐티팝스 빼빼로 만들기 야 이거 진짜 내 멋대로 만들기 빼빼로였는데 요거 조금 괜찮았어요 뭔가 시간도 빨리 끌어요 그리고 컨텐츠도 잘 나오고 해가지고 좋았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또 라디오 진행했었고 에리들아 백현이 왔다 에리들아 백현이 왔다 하면서 이제 이게 마지막 그거였어요 마지막 큐투버였는데 이거를 딱 내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백현이가 이제 나오는구나 저도 사실 아 벌써 하나 남았어? 이러면서 야 진짜 시간 빠르다 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계속 근데 빠르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벌써 어떻게 보면 한계가 남은 거니까 이제 곧 에리들을 볼 수 있다라는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큐티브 올라올 때마다 너도 봤어? 했는데 저는 올라가기 전에 항상 제가 모니터를 하고 그거에 맞는 그 상세 설명란에 이제 글을 적곤 했었습니다 요즘 제일 열심히 하는 게임 뭐야? 저는 요즘에 그냥 계속 총게임 해요 그냥 네 그게 제일 좋더라구요 네 그리고 또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줄 수 있는 백현이 자켓 사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첸백시 때 고 로또요? 로또요? 하하 이거는 유엔 이거 유엔빌리지요 유엔빌리지요 옵세션 캔디 옵세션이 아닌가 보다 옵세션이에요? 옵세션 그렇죠 이거 너무 좋았어요 넘어갈게요 하하 하하 포즈를 취할 줄 모를 때 였어요 가만히 차려 타고 있는 거 보여요 이거 어색한 이 이 손끝을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 여기 이 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손이 갈 곳을 잃었어요 어깨는 많이 굽어서 자신감이 없는 게 딱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잘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이제 좀 뭔가 포즈들이 조금 다양해지기 시작하죠 이거 보세요 아주 그냥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예? 이렇게 변전사가 있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애리들이 좋아하는 뭔가 머리들이 다 담겨 있어요 왜냐면 코코밥이 없잖아요 네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들 아 코코밥도 있었대요 근데 제작품들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무대 이거는 콘서트 때 였던 거 같아요 오프닝 그 안에 티셔츠 그리고 템포 야 이거 어떻게 맞추지 자 코코밥 아 코코밥 있네요 코코밥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야 이거 콘서트 땐 언제죠? 지금 여기서 한번 질문 기습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언제죠? 네 맞습니다 콘서트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 역시 잘 잘하네요 네 그 다음은 또 1100씩 떼고 런미 런미 뗄 거예요 그쵸? 불공평의 로또 로또 딱 보면은 그냥 딱 그냥 에리들이 좋아할만한 항상 회자되는 그런 뭔가 무대였던 거 같아요 댓글에 댓글에 자기도 기억 안 나는데 왜 에리들한테 질문해 라고 하셨는데 원래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기억이 안 나면 오히려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 맞다 저거였지 라고 이제 티 안 나게 속임수로 살짝 넘어가는데 제가 요즘에 방송을 많이 쉬었다 보니까 티가 살짝 났어요 옛날에는 약간 조금 티 안 나게 잘했었는데 티가 조금 나네요 좀 제가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돼가지고 네 쌤 혹시 거기 컨닝 페이퍼 있나요? 했는데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 뭐 여기 앞에도 막 두 개 있고 합니다 펠스테인이랑 런미라잇 진짜 많았대요 근데 런미라잇은 그 엑소엘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또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자 런미레프트로 컴백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런미라잇을 다시 이제 제가 발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머리 해보고 싶어 했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제 무슨 머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꼬랑지 머리를 한번 다시 옛날 감성을 찾아가지고 제가 한 한 7살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꼬랑지를 요렇게 하고 뒤를 요렇게 한 가닥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그때 미용실에서 거기만 염색하던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이렇게 호일도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달랑달랑 매달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게 한참 핫했었는데 지금 하면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흑발을 좀 좋아하시니까 머리를 좀 흑발로 계속 할까 생각 중입니다 백현이가 생각하는 컴눈명은 컴눈명은 컴눈명이 뭐예요 컴백 눈물 명줄 컴백해도 눈 감아줄 수 있는 명복 그리고 저도 러미라잇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엑소 노래 중에 약간 좀 청량한 컨셉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이 다 너무 웃으면서 편안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러미라잇이 아니었나 뭔가 러미라잇 같은 노래를 오는 뭐 몇 월 뒤엔 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화보 정말 많은 화보를 찍었어요 네 기지개 이거는 ML MLB 사실 화보를 좀 많이 찍었어요 네 뭔지 안 맞추셔도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제 자존심이 있잖아요 제가 했는데 제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저는 다 알고 있는데 괜히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면은 마치 나를 너무 많이 모니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잘 이런 거 잘 몰라요 지금 기억 못하는 거 핑계된다 다 보인다 하시는데 옛날에는 잘 못 맞췄는데 요즘 지금만 알아채요 곧 있으면 내 표정 못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저 끝에 화보 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찍었 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마지막이에요? 아니에요 맞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같이 해요 곧 여러분들 한 3일 뒤에 그러니까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화보 촬영 바로 들어갑니다 네 물 좀 마셔야겠네 오빠 오늘 눈이 너무 바쁜 거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인지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뭐 하는지 제가 선생님이었다가 그냥 했다가 사실 뭐 인지가 안 되는데 오늘 그냥 그런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언제 이렇게 좀 얼어보겠어요 여러분 네 아니 무슨 스포일러를 이렇게 툭툭 던지고 가나요? 저는 언제나 툭툭 던지고 화끈하게 보여준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감성 금지라고 하셨는데 그 꼬랑지 얘기를 또 들으시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옛날 감성은 안 하겠습니다 네 오빠 제대로 반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반삭하니까 정말 편해요 제가 훈련소 때 얘기를 잠깐 여러분 여러분 조금 약간 좀 꼰대 같은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군대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근데 제 굿 한마디만 할게요 그 머리를 밀고 갔잖아요 아침에 3분 안에 씻을 수 있어요 정말로 아 너무 편하더라고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산발되면은 아 나가기 전에 막 머리도 감아야 되고 뭔가 다 해야 되고 머리 감으면 또 물이 밑으로 흐르니까 세수해야 되고 세수하다보니까 입에 뭐 묻은 양치는 무조건 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야되면서 뭔가 순차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거는 그냥 한타임으로 갈 수 있어요 머리에 물을 부으면서 세수를 하고 샴푸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고 머리를 말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반삭 추천드립니다 반삭 추천드려요 네 3분 나도 반삭할까 했는데 후회할 자신이 없으면 하였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안 길러요 여러분 그거 말고 장점이 또 있어 했는데 두피 상태가 보인다는 거 아 오늘 내 두피 상태는 이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쓰면 한 치수 작게 쓸 수 있어요 그런 장점 약간 좀 머리 작아 보이는 장점이랄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너무 뜬금없죠 1교시는 끝났습니다 자 물 한 모금씩 하시고요 여러분들 저도 물 한 모금 할 테니까 2교시 들어가기 전에 5초 정도만 칠게요 5초 정도 쉬는 시간에 군대 얘기해주세요 했는데 저는 그 뭐야 그 그 훈련소만 갔다 왔긴 했지만 그래도 그 국방에 의무를 했으니까 훈련소에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같이 썼던 그 방에 있는 친구들이 00년생 99년생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큰 형이겠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또 이제 그 엑소 백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신기했었나 봐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쭈뼛쭈뼛 하다가 나중에 좀 친해지니까 저를 잘 따라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훈련은 하나도 빼지 않았어요 다 했어요 정말 엘리트였다고 할까요 저는 그리고 사격을 했는데 진짜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가운데가 찢어졌어요 가운데가 너무 쏴가지고 이게 원래 구멍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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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 보니까 찢어졌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체질이더라고요 체질 견책해가지고 쏘는데 저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컨텐츠 사격하면 되겠다 했는데 저 진짜 사격 잘하더라고요 왜 명동에 권총 사격하는 데 있거든요 권총 사격하는 데 가가지고 진짜 원없이 쏘고 했는데도 너무 잘 쏜다고 저한테 국가대표 해볼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요 하하하하 네 아무튼 이교시 예체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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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년 팬미팅 따라잡기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건가 봐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잊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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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뭐라고요 예체능 과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2년 동안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기도 했고요 요즘 유행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그동안 새로운 신조어부터 다양한 셀카 포즈 그리고 챌린지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MZ라고 하면 안 된대요 MZ세대의 기본 소형이라고도 하고 활동하면서도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모르고 지나칠 수 없겠죠 어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MZ 트렌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일단은 아까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여러분들 다 잊어주세요 오케이 자 이 안에 여기 캡슐이 이렇게 있어요 ut 어 오늘 에리들이 신청한 MZ 세대 트렌드를 잔뜩 모아서잔뜩 잔뜩 많이 많이 넣어 뒀는데요 이중에 또 luck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Dus 중복되면 그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개만 뽑아서 제가 오늘의 1타 강사답게 직접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녀석을 한번 골라봤어요 제발 괜찮은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쌤, MG 나오니까 긴장하셨는데요 저 MG더라고요 뭔지 알죠? MG는 깨물어서 깨는 거 원래 MG들은 다 깨물어서 깨요 저 이거 나왔어요 이거 안 되죠? 오이시쿠나레 모헤모헤큐 자, 여러분들 잊어주세요 잊어졌으면 좋겠어 자, 그래도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번 해봐야겠죠? 종이 먹으면 인정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 사람인데요 아무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 레퍼런스가 있다고 해요 패턴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패턴이 굉장히 크게 니은 아, 죄송합니다 이거 주으신 분은 크게 니은 하시면 돼요 스읍 여기 있나? 여기 없는 없어요 어, 뭔가 그걸 할 수가 없네 뭔가 여기 손동작이 있지 않나? 아 아 어떻게 하는 거지?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뭐죠? 뭔지 모르겠어 나 이거 손동작은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셋, 넷 아 이렇게 이렇게 해요? 진짜 진짜 할게요 아 진짜 진짜 할게요 오 이씨 아 다시 그래도 이건 자신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도 해야 되는 거니까 해볼게요 후 후 후 오 이씨 구 나레 오 이씨 구 나레 오 이씨 구 물 마시고 오세요 여러분들 오죽하면 여기 프롬포터에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들어 올라왔어요 네 엉망진창이야 이러시는 하 나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잠깐 보고 읽어주는 거예요 백현이니까 모해모해 백현이 이걸로 한번 더 해주라 했는데 제가 큉인데 왜 모해모해 큉으로 하면 되죠 아무튼 다음 거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 하 하 이것만 나오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닌가 하 하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래요 이것만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 하 하 하 하 하 이거는 있어요 여기에 제가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아닌데 어 잠깐만 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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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요 하 하 하 하 아 똑같은 동작을 같이 하면 되는 건가 하 하 뭐가 이렇게 동작이 많아 잠깐만요 물 마시고 계세요 딴 데 보고 딴 데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화면 잠깐만 돌려놓으세요 제가 해볼게요 아직 안 보여줘야 되니까 봐봐 아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요 예? 아 화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자 할게요 이끄요 오케이 오케이 아 1타 강사가 맞아요 이거 내가 볼 때 컨셉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그냥 뭐 시범하는 컨셉인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좀 재밌다 이런 거 좀 약간 맛들릴 것 같네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살짝 틀려가지고 자 해볼게요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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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야 난 mc니까 자 다음 한 번 해볼게요 감독님이 카메라 깜빡했다고 한 번 다시 찍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누구죠? 아 죄송합니다 근데 두 번 했으니까 다 한 번 해볼게요 훈니피스 까 자 이게 뭐? 이게 왜요? 소품도 같이 진행해달라고요? 소품이 있더라구요 아 또 이거 이거 옛날 거 누가 준비했습니까 이런 거 예? mc들은 이제 이런 거 안 해요 아 정말 요즘 mc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거 좋아하죠 오케이 이것도 클리어 자 다음 재밌다 챌린지 여러 개 하니까 귀여워서 미안해가 또 나와가지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볼 때 많이 넣어놨네 지뢰 찾기 같은 느낌이었네요 오늘 댓글에 mz가 되어가고 있는 울 오빠 했는데 아니라니까 나 mz라니까 mz라 테스트 했는데 18개 중에 11개 맞았어요 그래서 mz래요 아무튼 다음 또 넘어갈게요 이제 아픈데 또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가 나와요 이거 봐요 내가 볼 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요즘 mz는 발로 밟았었게 라고 했는데 뭔가 잘못해 왜 지금 알려주셨어요 자 한 번 더 이것도 귀여워서 미안해 선생님 선생님 컨닝하는 게 어딨어요 했는데 이거 이빨로 다 깨면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제 2가 나가든지 이게 다 깨지든지 내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컷사진 포즈 엑소엘한테 바치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식상하다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자 이거 좀 더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요즘 식상하니까 이게 좀 이제 손으로 깨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바로 깨지잖아요 이거 봐요 강아지 피스 강아지 피스 띄워주세요 오 저거 알고 있는 거였네 혹시나 해서 제가 한 번 해봤어요 강아지 피스 이거 맞아요? 맞죠? 이게 왜 강아지 피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됐습니다 재밌다 왜요? 후니피스 루피피스 루피피스 왜 이렇게 피스가 많아? 헤어피스는 없나요? 헤어피스 내가 볼 때는 까베이 루피피스 자 루피피스 뭐죠? 아 아 잠깐만 진짜 진짜로 손목 나와버렸어요 이게 루피피스 이게 루피피스구나 됐다 다섯 개 다 했나요? 오케이 또 뭐 안 했던 게 뭐가 있나 여기 안에? 오이시쿠나레 했고 무슨 피스가 또 있는데 공돌이 피스? 어 민석이 형이 했네 민석이 형도 나랑 표정이 비슷한데 이거예요 이거 호빵맨 아닌가? 호빵맨인 거 같은데 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우 굉장히 힘드네요 체리는 뭐야 저 카이는 왜 저런 거 했지? 체리 피스가 뭐예요 이거예요? 아 이거야? 하아 나 진짜 체리야? 그럼 이건 사과네 그러면 핫도그 피스는 없어요? 아 너무 옛날? 아 너무 올드했나? 그러면 이쯤에서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한 번 할게요 MG답게 이거 너무 재밌는데? 자 노래 주세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제 오케이 어우 힘들다 자 이렇게 MG세대의 다양한 우리 세대의 다양한 여행을 같이 한번 배워보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MG란 이런 거예요 캡슐은 깨물어서 깨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조금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야 이제 좀 이제 MG들과 함께 대화도 되고 뭔가 에어팟만 꽂고 있는 그런 MG들에게 에어팟을 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직 2교시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들 작년 저희 10주년 팬미팅 기억하시나요? 어 저도 뭔가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을 했었는데요 그날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리기 위해서 팬미팅에서 진행했던 게임들을 이 자리에서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게임이 나올지 여러분들 왠지 알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엑소 10주년 팬미팅 따라잡기 둘 중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A. 수트 입고 바다수영 B. 수트 입고 암벽등반 왜 그러는 거죠? 아 수호 문제 아 수호 오케이 그레이 수트 오케이 수호 문제 오케이 수호 오케이 저는 수트 입고 암벽등반 할래요 왜냐하면 수트 입고 바다수영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옷이 물에 젖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라는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암벽등반을 해가지고 이 손가락 힘으로만 정상에 한번 도달해보도록 할게요 이 손가락 힘으로만 자 다음 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은 무대에서 안무 실수 노래하다 가사 실수 솔직히 두 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더 창피한 거를 고를게요 제가 무대에서 안무 실수하기 무대에서 노래하다 가사 실수하는 거는 사실은 좀 티가 잘 안 나요 가사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실수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많이 티가 났어요 제가 멈췄기 때문에 근데 안무 실수한 거는 조금 이제 멤버들과 다 같이 함께 추다 보니까 한 명이 틀리면 틀린 게 확 티나서 좀 그래요 오 LED 모를 것 같아 했는데 우리 LED는 알죠 근데 LED들이 아닌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거니까 그럼 다음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촬영 시간을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와 새벽 4시 스탠바이 4시간 촬영 오후 4시 스탠바이 14시간 촬영 와 아 센데요 새벽 4시 스탠바이 면은 준비를 일단은 파주나 남양주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1시간 전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시 출발이란 말이에요 아침 8시에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후 4시에 시작해도 아침 8시에 끝나요 아침 6시에 그러면은 난 A가 나을 거 같아요 빨리 찍고 4시간 탁 하고 딱 하는 경우 오케이? 이래도 저래도 내가 볼 땐 둘 다 문제가 있는 네 둘 중 단 한 가지 능력만 가질 수 있다면 한 번만 봐도 가사 다 외우기 몰입감 최고의 감정 표현 전 B 할래요 저는 가사 되게 잘 외워요 진짜인데 아니 진짜예요 제가 한 번 틀려서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사 진짜 잘 외워요 몰입감 최고의 감정 표현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와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맞지 했는데 누구랑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네 아무튼 넘어갈게요 솔로 타이틀곡 5곡을 받는다면 한국은 100% 국민가요 나머지는 대박 확률 10% 5곡 모두 대박 확률 30% 야 나머지가 뭐야 수록곡 말하는 거죠 맞죠 타이틀곡은 100% 국민가요 국민가요 가야죠 다섯 번 앨범 내는 거라고요? 그럼 한 번은 대박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내리막을 걷는 거예요 근데 소소하게 이제 기대를 걸면서 다섯 곡 모두 30% 확률로 가는 거고 하나는 그냥 기대감과 항상 그냥 저는 한 방을 노릴게요 에이 그냥 딱 내 곡을 정점에 한 번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그냥 소소하게 에라이 그냥 이번 활동 10%래 하고 그냥 엑소엘 여러분들이랑 노는 거죠 뭐 네 그 다음 다음 뮤비 장면을 보고 이거 로또 로또 아 이거 모르면 솔직히 진짜 이거 로또 아니에요 뭐예요 아니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로또라고 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뭐냐고요 이거 뭐예요 우리 활동에 돈이 나오는 게 있어요 힌트가 세 글자라는데 세 글자가 너무 많아 몬스터? 댓글 보면서 한 번 컨닝 한번 해볼까요 하이뽀이라는데요 어 뭐야 어 얘들아 야 너네 원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아봐봐 이거 기억해 이거 집중해 얘들아 이거 뭐야 아니 얘들아 이게 뭐야 몰라요 아니 아 이게 지금 좀 느리네 댓글이 이게 좀 느리 아 럭키 원 러브샷 러브샷 러브샷이다 딱 러브샷이야 내가 세 번 틀렸으니까 나 러브샷이야 무슨 소리야 뭐래 러브샷 자 다음 이거 이건 이거 그거잖아 보보경심 러에 은희가 구슬 흘리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안통하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맞춰볼까요 제가 첫 문제 맞췄으니까 자 두 번째 문제 한 번 맞춰볼게요 정답이 뭘까요 딜레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만 기다릴게요 럭키 원 야 잠깐만 얘들아 넌 왜 이렇게 틀리냐 파워 파워 이거 우리 각자 다 틀린데 다 틀려 내가 볼 때 런미라잇 이게 맞네 런미라잇 런미라잇이잖아요 딱 봐도 얘 몰랐어? 식사는 잡숬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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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진짜로 아 우리 틀린 LED 너무 많다 진짜로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얘들아 어? 누진스의 하이트보이는 왜 이렇게 적는 거야 아주 그냥 안 되겠어 어? 다음 문제 한 번 볼게요 어이구 나의 최애 타이틀 부분 저는 저는 몬스터 좋아해요 몬스터 좋아하고 몬스터 좋아해요 다른 것도 있는데 그래도 몬스터가 가장 활동할 때 제일 좋지 않았나 습니다 하하하하 댓글에 혹시 오늘 수강생이 백현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선생 자격으로 나온 거예요 네 조심하세요 자 다음은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할 무대는? 이거는 음 사실 좀 많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쇼케이스 때 였던 것 같아요 아마 멤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쇼케이스 때 저는 불과 한 7, 8개월 전만 해도 일반인이었잖아요 근데 연습생 7, 8개월 하고 바로 데뷔 무대를 쇼케이스를 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야 7, 8개월 전까지만 해도 PC방 가서 게임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 내가 내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가 등장하기 전에 히스토리 안무가 처음 곡이 히스토리였는데 뒤돌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환호성이 막 들리는데 와 저는 아직도 그 전율을 잊지 못해요 이거 우리한테 소리 질러주시는 건가? 싶었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제일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요 엑소엘이 너무나 생각나는 순간이 있다면? 아 근데 제가 군복무 할 때 정말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군복무 하기 전까지 제가 정말 쉴 틈 없이 바쁘게 활동을 하고 준비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놓고 갔는데 그때 좀 되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제 군배 끼니까 조금 쉬겠다 싶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뭔가 우리 애리들과 함께 했던 무대들 있잖아요 뭔가 콘서트라던가 시상식에서 뭔가 여러분들과 함께 담겼던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걸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가 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그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떨어져 있으니까 더 보고 싶더라고요 소중했던 게 더 많이 떠오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엑소회를 위한 모닝콜을 녹음해 주세요 일어나 야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 모닝콜은 여기까지 콜록콜록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다정화가 깨워주면 안 되는 게 다정화가 깨워주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앉아 안 일어날 걸요 제가 볼 때 엄마와 아들 같았다 그거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항상 다정화가 깨워주셨어요 우리 엄마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를 깨울 때는 저의 몸을 자꾸 깨물었어요 일어나라고 좀 다정하죠? 네 소리 지르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와서 깨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다음 끝났어요 네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네? 코너 3이 뭔지 알아요 이름이? 종래야 종래 종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벌써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네? 어떻게 해요? 너무 아쉽다 이제는 살짝 목이 풀리고 입이 풀리고 약간 좀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어떡하냐 아쉬우네 근데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딱 예상한 대로였어요 제가 한 2, 30분은 살짝 절다가 그리고 그 뒤로는 좀 괜찮겠다 했는데 역시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직도 이 실시간 채팅에는 코코바비어 런미라이시어 런미라이시어 여전히 런미라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밑에 하늘색 표시가 보이면 눌러주세요 눌렀는데 파워가 나왔어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1교시 역사 시간부터 2교시 예체능 시간까지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질문과 소감을 들어보는 종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난달에 제가 큉트브를 통해서 에리들에게 편지를 보내드렸었는데요 답장을 정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몇 개를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짠 자 그러면 몇 개만 한번 읽어볼게요 아휴 와 벌써 아 첫 번째 편지입니다 네 우와 벌써 641일이 지나갔구나 처음에는 너무 막막하고 슬프고 그랬는데 백현이가 정말 많이 준비를 해주고 가서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기다렸던 것 같아 그리고 백현이를 다시 만날 23년까지 내 스스로도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다짐했던 게 이뤄진 것 같아서 더 기쁘기도 해 칭찬해 주세요 선생님 아우 너무 잘했어요 이제 우리 매일 만날 수 있다 그치? 아 행복하다 막막할 것만 같았던 인연이라는 군백기를 백현이만의 사랑법으로 가득 채워줘서 고마워 늘 그랬듯 언제나 백현이랑 재밌게 놀아야지 소집 페이지 축하해 수고했어 댓글에 초딩도 4교시까지인데 왜 2교시가 끝이에요? 했는데 지금 3교시째에요 종례 시간까지 해가지고 1교시는 오늘 놀월이어서 하나가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편지를 또 답장을 근데 제가 편지 그 군 복무 할 때 우리 엑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땠는지 뭐 했는지 그런 걸 좀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그런 거 보는 거 재밌었는데 아무튼 두 번째 편지에요 1년 9개월 열심히 기다려줄 우리를 위해 바쁜 시간 틈틈이 쪼개어 열심히 찍어서 선물해준 킹튜브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 백현아 약속한 것처럼 정말 어디 안 가고 이 자리에 있었어 너 같은 사람은 정말 어디에도 없더라 고맹 매번 너무너무 보고 싶어질 쯤이면 트위터로 킹튜브로 찾아와준 선물 같은 백현아 너무 사랑해 행복해 고마워 힘들기만 할 줄 알았던 기다림의 시간도 네 노력이 있어서 반짝반짝 빛났어 그래도 우리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말자 기쁜 일 슬픈 일 또 즐거운 일까지 함께 나누자 난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고 또 넌 언제나 내 빛일 거야 네 말처럼 우리의 사이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해 백현아 네 행복이 내 우주야 오빠 이제 찐 애기들은 놀토 몰라 저도 몰라요 그래 뭐지 야자 뭐예요 야자 야자가 뭐지 야간제일학습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길게 써준 우리 엑소열 짧게 짧게 보내주는 뭔가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길게 뭔가 생각하면서 더 생각하면서 쓴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엑소열 여러분들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같이 댓글 놀이하면서 놀 때는 짧은 게 더 좋아요 아무튼 자 다음 백현 안녕 오랜만이에요 저는 매달 백현이는 봤다지만 백현이는 우리가 정말 정말 오랜만이겠네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어쩐지 벅차기도 하는 게 아 내 핫도의 주인이 진짜 드디어 돌아오셨구나 싶습니다 어디를 다녀와도 된다고 하셨지만 인생 잔뜩 저당 잡으셔놓고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1편 단심 해바라기 메타로 열심히 기다렸답니다 백현이가 돌아오는 날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사실 백현이 4년 있다가 나온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돼 이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테니 열심히 행복합시다 천지 아이돌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백현이 1등 길만 걷자 사랑해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뭔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너는 전역이 언제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엑셀 여러분들도 뭐 16년 8개월 만에 전역하는 백현아 축하해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되게 길게 느껴졌겠지만 주변에 제 지인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다들 길게 느껴졌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그만큼 저를 기다린 거니까 근데 또 뭐 중간중간이 너무 큰 건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큼튜브를 보면서 작은 정말 소소한 콘텐츠를 보면서 우리 엑셀 여러분들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많은 편지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더 읽어보진 못하고요 제가 집에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사실 오늘 엘이들이 제가 전역하는 그 시점부터 정말 만날 날을 기다려주신 거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사실 마음이 많이 놓여요 어떻게 제가 뭐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었지만 진짜로 날 기다리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거 같아요 근데 또 아 내가 아직 엘이들을 알려면 아직 멀었구나 싶었던 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대로 그 자리에 묵묵히 있어줬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어디 갈 일 없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곁에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또 바라는 것들과 보고 싶은 활동들 질문들도 다양하게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거는 여기 있대요 주머니 Begin Again이나 Killing Voice처럼 노래하는 콘텐츠 나와주세요 오 이거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일단 빨리 목 상태를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줄게요 Killing Voice 나가면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벨크혜입니다 그냥 노래 부를게요 Drop the beat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아 아 Killing Voice가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Killing Voice가 아니고 Killing Voice구나 아 자 일단은 네 넘어가 볼게요 사실 바라는 거 없음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건강만 해라 했는데 아 이제 아플 일 없을 거 같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게 제가 일하면서 그래서 행복을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제가 또 그대로 봤기 때문에 아프지 않을 거 같아요 백현이의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브이로그 또 보고 싶어요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추진해 볼게요 딸기 딸기 30대가 된 백현의 으른 섹시 응원합니다 했는데 저는 근데 지금 화면으로 계속 제 얼굴 보고 있는데 똑같은 거 같아요 어떡하지 한 10년은 더 있어야 될 거 같은 느낌 네 아이 참 밤비 라이브를 볼 기회가 생기면 좋겠어요 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엉덩이 운동 열심히 한다며 백현이 짐종북 출연소치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운동만 하면은 자꾸만 복근이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근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정말 조금 보여요 조금 그리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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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보면 보일 정도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형이 또 제가 이제 우리 엔시티 친구들 편에서 제가 요즘 항상 헬스장 가면은 얘가 이제 농땡이만 피우던 애가 이제 벨트까지 차고 열심히 한다 엉덩이 운동을 아 근데 제가 엉덩이 운동을 해야겠다고 느낀 게 종국이 형이 이제 하체 운동을 막 이렇게 하시는데 형 엉덩이 한번 찔러봐도 돼요? 했는데 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엉덩이랑 찔러 이렇게 이렇게 찔러 봤어요 근데 와 진짜 주사가 안 들어가겠던데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나? 하고 제가 엉덩이 눌렀는데 주사가 그냥 들어갈 거 같더라고요 네 근데 엉덩이 운동이 바지 사이즈가 자꾸 커져가지고 제가 그만둔 상태예요 운동은 해요 근데 농땡이는 아니에요 열심히는 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상체 상체 위주로 지금 이제 두꺼운 옷 입어가지고 지금 팔뚝이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솔로 콘서트 해줄 때까지 숨 참는 앤이 여기 있어요 마침 펴고 숨 쉰 거 같은데요 어 솔로 콘서트는 이제 뭐 올해 어 올해 올해 백현이 인스타 라반 기다리고 있어요 삼색소파 그리워요 했는데 어 이제는 뭐 다시 옛날처럼 드라이브 하면서 보컬레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어 그때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 가장 맛있더라구요 그 맛있는 라이브 방송으로 한 번 더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이한테 바라는 거 이제 애리들이랑 평생 안 떨어지기 아 요거는 뭐 괜찮죠 요거는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딱지 치기를 탁 오케이 그냥 어디든 백현이가 아주 많이 나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나아줄게요 안 떨어질게요 네 네 야 뭐 사실 뭐 여러가지 정말 더 많이 바랄 줄 알았는데 그냥 많이 나올게요 여러분 그럼 되잖아요 그죠 많이 보고 있으면 좋죠 집 가서 터리기 케이크를 먹방 라방 했는데 야 이거 이거 먹으면 내일 저는 얼마나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 진짜 어 이거 모양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맛이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맛이 느껴져요 이거 포크 있나요 혹시 한 번 안에만 살짝 보여주고 싶어요 아 칼이 있구나 이게 안에 이게 왜냐면 사실 시간 끌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거를 아 근데 이게 자르기가 되게 애매하다 그죠 뒤를 돌려놓고 자를게요 약간 좀 차 이게 좀 안 좋아 보이니까 뒤통수를 살짝 뒤통수를 살짝 어 안돼 엄마 괜찮아 이 안에 딸기잼이 들어있대요 근데 오 맛있겠다 이거 한입 먹을게요 생크림이 너무 많아요 우와 이거 빵인 줄 아는 생크림이야 이거 다? 일단은 우리 몽룡이한테 칼을 지어주고 자 앞모습으로 다시 됐다 어때요? 늠름하죠 여러분 우리 몽룡이가 우리 안 아파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파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사진 안 아 사진 안 찍었다고요? 무슨 사진이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아 케이크랑 인증샷 괜찮아요 너무 멀쩡하잖아요 네 아무튼 자 우리 에리들과 얘기하다 보니까요 벌써 시간이 야 나는 1시간 하면은 오래할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9시 20분이에요 9시 20분이에요 이제 뭐 여러분들도 씻고 이제 주무셔야 되는 시간이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뭐 연속극도 챙겨보시고 어? 연속극 너무 하 이런 실수 하다니 고맹 네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편안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역시 어?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얼어 있었지만 어색했지만 우리 에리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함께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옆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아쉽지만 어 이제 헤어질 시간인 것 같아요 헤어진다는 표현이 약간 조금 그렇긴 한데 잠깐 잠깐 안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잠깐 자고 일어나서 만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어 엠지는 케이크랑 사진 찍어 오빠 했는데 그냥 다 엠지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엠지는 물 마셔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이 일타 강사님이 정말 몸소 이렇게 많은 걸 보여주고 여러분들 많이 알려줬으니까 우리 어 엠지들답게 어 어 많은 챌린지도 많이 즐겨주시고 또 우리 백현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어 또 기다려 주지 말고 기다릴 시간 아이고 이야기를 잘 못하겠다 기다릴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거의 뭐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어 어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걸 또 외쳐보는 것 같아요 위하원을 또 외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챌린지를 별로 안 하고 싶어가지고 버팅이고 싶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음에 또 이런 거 재밌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곧 만나요 우리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 구호를 외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하원 지금까지 백현이었습니다 안녕 아 이런 거 안 하지 끝! 끝!